그간의 가상 결혼 계약이 오늘으로써 종료됩니다 이 시간부터는 떨어져서 각자의 시간을 가지세요 100일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짧다? 너무 하나도 못 돌려주고 끝나는 거 운전하다가 옆에 보면 손 이렇게 잡아줄 거 같은데 휘이 많이 타는 여자고 혼자 있는 거 되게 외로워하는 여자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좀 혼자 내픈 눈에 내가 너무 일찍한 나라 남편이 무슨 결정을 내가 뜬 탈은 참아 배워마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오픈했거든요 떡 돌리러 왔거든요 계신다 감사합니다 제 와이프 남편이 하면 진짜 좋겠다 남편 뒤에서 좀 도와주면 안 돼? 쓱쓱 밀어 올라 느낌이 와? 흙이 올라가고 있어? 그럼 이렇게 한 면으로 어때? 야르테 상황이 어딨어 여기는 겨울옷 입은 차를 오릴 밖에 없어 근데 우리 지금 맞게 가는 거야? 배고파 오빠 근데 여기 왜 수영복 밖에 없지? 이건 팬티 아니야? 어? 팬티야? 난 네가 이걸 입는 걸 상상할 수가 없다 어? 나 맘에 드는데? 되게 마음에 들어 지금 이제 수고를 가야 되는데 빨리 잘 따라와라 너 너는 다 사에게 왔지? 이제 수고를 가야 되거든요